안녕하세요 우성입니다 저는 지금 철명의 거리 홍대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바로 무슨 날이냐면 저희가 이제 V LIVE! 처음으로 홍대에서 찍는 날이죠 눈은 없지만 매우 추워요 이거 입김도 보이죠? 입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희가 꼭 나중에 또 홍대에 와서 여러분들과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올까요? 금방 그런 날이 와서 다시 팬분들하고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뵈요!